음.. 피했어요? 하하하핳 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포베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탑샷코는 감전 탑샷코인데 제가 보조룬으로 이번에 절대집중이랑 주문자결 이렇게 들어서 암살을 하는 그런 샷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케일이네요 아무튼 갑시다 출발 제가 최근에는 계속 티어 올리겠다고 서포트샷코만 했는데 탑샷코를 거의 안하다보니까 감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서포트샷코가 은근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티어 올리는 데는 서포트가 진짜 더 좋긴 한데 재미는 확실히 탑샷코가 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두 개만 깔게요 오면은 바로 퇴로맞고 싸울 거기 때문에 절대집중을 들어서 1레벨 정말 셉니다 주문자결이랑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시면은 두드려 맞으셔야 됩니다 아깝이 요거 아깝다 저 걸렸으면 잡았는데 조금만 0.05 티모미리 아래쪽으로 깔았으면 저거 잡은건데 매우 매우 아쉽구만 뭐야 체력 다 안치고 갔어 지금 왜 갔냐 너? 지금 왜 가셨어요? 아 저기 벌리있는 CS를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갱데비나 좀 합시다 어차피 할거도 없으니까 제가 점화가 빠져서 역건강은 좀 안되더라도 리신이 오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와드 하나 해주고 얘 E 안찍었나? 찍았네 오이 백업 제가 더 빠릅니다 가 가스야 가스야 도와줘 뭐하니 탈로님? 아니? 아니? 이런 손해를 받나 아 맨 위쪽 혐인데 안녕 하나 걸리고 두개 걸리고 감정 게이드 점멸이 빠졌기 때문에 갱혁현 무조건 따져 아이 귀찮아 아니 점멸까지 써서 잡으려고 내가 잡은건데 아하하하 오이없네 킬 딸을 저렇게 친다고? 라인 유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갑시다 그리고 상대가 케일인데 큐섬마를 할 예정입니다 큐섬마를 해야 케일각이 나와요 케일같은 경우는 얘가 왕기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아 뭐꼬 털어주는게 좋은데 제로에 박스가 있으면 제로에 박스가 있으면 맘 아무데도 못가요 흐흫 흐흫 아 탑샷골을 하실 때 킬각을 보시려면 박스 설계를 테로를 잘 막아야 좋은 설계거든요 굳이 가서 맞아줄 필요는 없죠 테로 설계 테로 설계 테로 설계하고 이쪽에서 무빙을 치면 이쪽에 깐 거를 약간 심리적으로 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아야 테로 설계 하나 더 해주고 감전질교 잠깐만 얘 뭐야 아니 리신님? 아 나 미니백이야 맨 위쪽 혐의인데 딜교하고 빠질라 그랬는데 개근네 아니 왜 빡빡이가 여기 있는거야 이게 원래 딜교 하나 할 때 박스 밟힌 다음에 평타 2를 때리면 얘 감전질교 를 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딜교는 하는건데 분명히 리신이 있었어 아 이거 딱 뒷갔을 때 리볼버 나오면 바로 킬각 나오는건데 이게 탑샵코가 가장 강한 타이밍이 칠렛 구간이거든요 이 리볼버 딜이 분신 평타에도 터지기 때문에 엄청난 폭딜이 들어가는 시스템 얘 왜 안 오냐 지금 빌드가 쿨간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박스가 좀 안 쌓이는데 딜 하나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리신이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와드로 하나 해주고 칠사 하나 먹어주고 상대가 라인을 이렇게 밀잖아요 트라이앵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큰 삼각형을 그리는 식으로 매복한 다음에 어? 병타 이거는 제가 잘못 돌아갔기 때문에 궁을 쏴버렸어요 저기서 오라클이 나올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공포 걸려요? 이야 킬 진짜 잘먹는다 얘 놓치는걸 못봤어 킬을 하나쯤은 줘도 될텐데 예 대단하냐 상대가 궁이 없으니까 기습해서 한번 더 킬각을 노려보죠 음 감전 촉촉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쑥 들어간 다음에 거기 도망가면 박스 걸릴텐데 안 걸리네 넌 이미 죽어있다 안녕하세요 재결할거 오를 다 왔다 세로를 땅 막아준 다음에 깔끔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곳이 죽음의 트라이 앵글 드라이 앵글 올롤롤롤롤롤 뭐 한번 하고 다 HEY 이거 곰강 낀 자식 뭐 들어와 보게 오우와우 최소3 웰ined 전락 사러 갑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오우 오 죽었네? 안녕 하하하 하핳하핳핳핳 흐흐하핳 이 빡빡이 녀석 어디갔누 어디갔누 헬 어디갔누 야 어디갔어? 님 나오면 죽음이에요 어딜 보는거야 흐흐흐 어딜 보던거야 이 자식 응 피했어요 하하하하 에잉 안녕히 계세요 축하합니다 이건 뭐야 호! 어잉 하하하하 어 뭐지? 아 이거 이거 드럭사를만 뽑으면 누구도 몽큼됩니다 아악! 나는 왜 대포랑 인연이 없는거지? 샷코서퍼 너무 오래했나? CS를 못먹겠네 아니 통 빠졌네 이 친구 지금 공합지사 궁합지사 같다 헬 오열하겠어 아 아 아 제라 쓰레기 펑타 박사 깔고 2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가비 어 으어 오오wind naughty 나는 같이 샷코서 magg Shan 해논 저 도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 여隻 아 나 사람은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공 뺐다 대신 오케이 자 나는 누구를 노릴 것이냐 브레이브를 노릴려고 했는데 다음 넥스트 넥스트 음 좋냐에요 못 도망가요 오케이 딜량 1등 하여튼 오늘의 샷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